다음으로 무대에 오를 기업은 한터글로벌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로 K-POP 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한터글로벌의 곽영호입니다. 시장, 서비스, 기술, 엑시트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현황입니다. 우선 음반과 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반은 레코드라 불리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물리적 매체에 담겨있는 CD나 LP를 음반으로 멜론이나 지니와 같은 서비스를 음원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은 음반 시장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국제음반산업협회의 자료를 보시면 여전히 음반 시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매우 이례적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수출액이 94.9%나 증가하였으며 이는 음반을 구매한 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팬미팅을 진행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음반이 지니는 가치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음반은 한 장당 평균 15,000원, 음원은 한 곡당 약 7원 정도로 2,500배의 매출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코어팬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음반을 구매하고 음원을 듣고 뮤직비디오를 시청하고 굿즈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공연을 보러 갑니다. 이 모든 행동을 하는 팬들이 찐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음반의 판매량은 대부분의 기획사의 중요한 매출로써 기업 가치와 직결되며 아티스트의 팬덤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입니다.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대부분의 대형 기획사도 약 40%에 육박하는 매출이 음반입니다. 보유 서비스 현황입니다. 당사는 한터차트, 한터뉴스, 후주펜 앱 서비스와 한국어 교육 서비스, 후주펜 뉴스와 중남미 서비스를 총괄하는 디코 엔터테인먼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터차트는 국내 최초로 음반물에 바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스 시스템을 만들어 보급했으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판매와 취소의 모든 행위가 자동으로 반영돼서 차트로 발표됩니다. 2010년에는 200여 개의 판매점이 현재는 천여 개가 넘는 온오프라인 판매점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결같이 음반 판매량 성적을 실시간으로 자동 집계 후 발표해 왔으며 각종 음악방송 및 시상식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실시간 음반 판매량을 가감없이 발표하는 기업은 한터가 유일합니다. 저희는 2019년 4월 한터 뉴스를 참관하여 한터 차트의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본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번역해서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의 뉴스 웹페이지 방문은 1500만 회를 넘어서며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LG의 스마트 TV를 통해서 전 세계 최초로 24시간 K-POP 뉴스 채널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컨텐츠 또는 기획사가 제공하는 컨텐츠를 편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현재 전 세계 13개국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현재 국내에서는 삼성 스마트 TV 610번에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K-POP 팬덤 플랫폼 앱을 론칭했는데요. 차트와 뉴스, 콘텐츠를 한 곳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정식 론칭하였습니다. 저희는 불과 10개월 만에 3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로 유치했으며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유기술 현황입니다. 당사는 수많은 K-POP 관련 기업 및 팬덤들의 니즈를 분석한 결과 또 음반을 내고자 하는 기획사들 또는 제작사들, 유통사들 그리고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음반을 얼마나 어디다 팔아야 하지? 글로벌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럼 팬덤의 반응은 어떻지? 그리고 팬들은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에 집중하고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듯 아티스트와 팬 그리고 제작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당사는 지난 2년간 다양한 데이터 수집의 종류를 늘렸고 자체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많은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년간 약 16억 원 이상의 국가 R&D 과제를 획득해서 연구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는 음악 데이터 집계, 분석, 시장 예측 시스템 등을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서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특허 상표 등록이 8건, 특허 출원 3건, 저작권 등록 8건 그리고 각종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 지능형 스타트업 대상, 인공지능 스타트업 대상을 수상하는 등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뮤직 빅데이터 어나리틱스의 초기 버전을 개발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 도시, 성별과 연령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셜, 포털, 방송 미디어와 당사의 서비스 보유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서 다양한 결과값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음악 산업을 분석하는데, 아티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수요의 측을 분석하는데, 그리고 소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음반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반의 데이터는 팬의 절대 가치입니다. 음반의 가치를 놓고 다른 여러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비로소 좋은 결과, 그리고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터글로벌은 이제 2년 5개월 차의 스타트업입니다. 전세계 음악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중남미 서비스를 위한 칠레지사가 나가 있고 국내외 35명의 인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음악 빅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글로벌 음악 시장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며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성장하고 만족하는 것이 그래서 글로벌 케이팝 산업 성장이 이바지하는 것이 저희의 한터글로벌의 비전입니다. 그 결과 한터 패밀리를 통해서 누적된 매출액은 연간 5천억 원 이상이며 199개 국가, 3만여 도시의 팬들이 한터 차트, 한터 뉴스, 후지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는 목표하는 매출의 2배 이상을 달성해내고 있으며 현재 후지펜 누적 가입자 수가 310만 명이고 최근 3개월 이내의 MAU는 160만, DAU는 7만이 넘습니다. 금년 매출의 목표는 100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여름 누적 투자금 38.6억 원의 프리에이 라운드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고요. 성장의 가속화를 위해서 금년 여름 B라운드 투자 유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최종 액심 목표는 기업 공개입니다. 저희는 수많은 파트너사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저희와 협업을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정말 열려있는 마음으로 모든 부분들을 협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대한민국 음악 산업을 넘어 세계 음악 산업의 리더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